2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저기 보니까 어때? 나의 뭐 설마 뭐지? 아니 뭐 하나 꽂혀서 다른 거 아니였지 라면 혼자 다 먹고 나는 재희가 되게 생활력 강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먹었는지 알 줄 알았는데 뭐 했냐? 저기가 알파벳이 보여준다네 솔직히 와인 쿵쩍쿵쩍하고 진짜 이게 무인도 와서 이 손에 잔이 안 떨어진다니까 자기야 여기 사라져 안 해야지 어? 평소에 다 하니까 평소에 거의 신데렐라 하니까 좋았던 거는 중간중간 계속 걱정해준 거? 그거 3개월짜리 걱정이야 저도 좋았던 거 있었어요 있었어? 기현한테? 네 아까 불을 피우는데 저희 불이 거의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아 이거 이미 죽은 불이다 해갖고 다른 건 뭐 죽으러 다녔는데 보니까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모르니까 얼굴이 완전 새빨개 친 채로 어지러울 때까지 계속 이거 들고 있었다고 봐요 뒤에 아까 재희가 뭐 죽으러 가서 못 본 거 같은데 내가 아까 스트라치 봤거든 치러서 막 아 뭔 소리야 아 근데 비가 좀 오는데 소리가 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하아 오우 오우 쉣 야 근데 너 그 와중에 와인채인데? 왜 시고 싶어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 얼굴 뿌리면 어떡해 아 아 현재 시각은 놀랍게도 열 시밖에 안 됐어? 근데 밖은 너무 깜깜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래? 무서운 얘기? 무서워 무서운 얘기 말고 야한 얘기 아 의견금이 얘기라고? 아 뭐래 바다에서 안썰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없어 근데 나 그런 거야 낭만 있긴 해 그 카세 이런 거 아니 갑자기 아니 낭만 일 수 있잖아 이 우리 잘하고 가야겠다고 우리 잘하고 갈까? 여기 아니다 진짜 다행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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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 계속 뭐가 들리는데 나도 계속 나도 근데 계속 들리던데? 방금 뭐 안 왔어요? 뭐 계속 걷는 소리 들려? 나도 걷는 소리 들려 진짜 무서워 렌터가 어딨어? 여기 야 옆에 가봐 왼쪽에 근데 나 눈이 안 보여서 뭐 있어? 뭐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자꾸 그쵸 들리죠 계속 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 야생동물이 있나? 아 그니까 그런 거 같아서 나 무섭다니까 그냥 있어봤자 토끼겠지 뭐 무섭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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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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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준비 빨리 빼 빨리 밀 올려 빨리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빨리 올라가야 돼 아니 여기 템프가 여긴데 지금 야 자기가 이거 봐 물 올라오면 속도가 장난 아니니까 빨리 해야 돼 이거 네? 빨리 해야 돼 지금 어? 1시 2분 여기 옆에 봐봐 옆에 여태 이미 여기까지 왔어 헐 아니 우리 배산임수 했으면 지금 수장했어 수장됐어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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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닥불 피운 데가 여긴데 아니 우리가 여기 불 피웠던 데가 여긴데 여기까지 들어왔어 물이 어떡해 고닥불 바로 뒤에 있어 템프가 근데 이 자리 됐지 근데 바로 뒤에 제가 지금 올려놨어 저기 지금 근데 내가 왔을 때 여기까지 남아 여기까지? 여기 캠프 자리까지 남아 여기 캠프 자리까지 남아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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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15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안 오네 여기까지 안 오네 아 안 오네 아 그냥 사실 다 같이 잠들었으면 이런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아니 가스레팅 이렇게 한다고? 파도 소리 ASM을 들으면서 그냥 가셨을 텐데 이제 강모씨가 아니 누가 있는지 몰라 비밀로 할게 네 강모씨가 이제 호드럽떨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건소 제도를 한 건데 근데 재인이 없을 때 우리 진짜 큰일 났을 수도 있어 진짜 큰일 났을 뻔 했다 꿀잠 잘 뻔 했다 아 왜 그래요 저희 여자친구가 아 진짜 큰일 났을 뻔 했어 야 왜 큰일 났을 뻔 했어 진짜 내릴까 일단 나 텐트를 내릴 수 있어 내려도 될 거 같긴 한데 자 현재 시각은 4시 47분 와 진짜 대박이다 만조는 끝났어 앞에 찍은 물이 와 근데 그래도 거의 텐트 바로 앞까지 왔어 어? 어? 토끼 토끼 어 진짜 있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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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밤에 바살컬린 게 쟤다 아 쟨가 보네 네 잘 보인다 이제 어디 있어 달빛이다 와 들어가자 여러분 다시 갈까요 응 응 안녕 거의 다 오늘의 한 היomete 아침에 바살컬라서 갈게 아 어디 이미 물이 빠졌네 지금 가야 할 수록 어디 가볼까? 저쪽으로 넘어가면 동굴이 있어요 가봅시다 재현이 우와 물발루 우와 근데 너무 예뻐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그림이야 우와 고고고 왜? 동굴 찾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게 땅굴 쳐주니까? 땅굴 쳐주니까? 여긴가? 저기 여기라고요? 어? 맞아? 맞다! 대박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우와 우와 대박 아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어 아 아 이게 이렇게 물이 나오네 어떡해? 아 이렇게 흐름이 아 위에 쌓고 뭐가 떨어져 각진 치면 안 돼 이건 물이야 헐 헐 헐 완전 깨끗하긴 해 이거 마실 수 있는건데 먹어봐 자기야 내가 무슨 미치시덕이냐? ㅋㅋㅋㅋ 어 으악 맛도 안 나 아 진짜? 먹어도 되는 걸? 응 나도 먹어볼래 아 책임지였어 음 음 삼자신데 그쵸 여기는 무너졌는데? 우와 여기 무너졌어 무너졌어 그러네 원래 여기가 큰 방이라서 이쪽으로 좀 가보실? 아닌데 여기 레알 밭지 밭지 진짜? 그럼 나 나갈래 빨리 나갈래 살짝 벗어 살짝만 어떻게 안 보여 놀이공원에 다 진흙이다 진흙이야 진흙이야 레알 신바 때문에 진흙? 흑아 흑아 진흙이라고 깐다고? 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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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물 트기 전에 갑시다 wyp! σ 선호다 선호 선호 손 와 바닥이 멋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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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쓰러질때까지 기다린거 같다 이제 생일자 같이 할까? 응 가자 안녕 돼지 안녕 돼지 하나 둘 셋 와 진짜 차가워 김희형 거의 안들어갔어 진짜로 아 진짜 차가워 여기 불가살이 있다 어? 이거 그냥 돌인데? 아 그래? 다람쥐 다람쥐가 다람쥐래 잠자리에 자꾸 내 몸에서 멈추려고 내 몸은 안돼 그거 오늘 잡아서 먹으면 되겠다 구워서 이거? 간다 오오오 오오 귀여워 보내줘 보내줘 나왔어? 여기 click 손 관리 같은 개ulo 있어 놔 줘 걔도 너 줄래 놔 줘 놔 줄래 놔 줘 주부기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아 드디어 나간다 자 여러분 저 뒤에 배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왔던 쓰레기는 전부 다 수거해서 갑니다 우와 간다 안녕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